오 통살 싸잖아 이거 3,500원의 세트로 이거 두개 다 먹는거 아니고요 일단 친구꺼 짜잔 디렉스 주라기 오늘 기념해서 나무 먹은가? 무자비한 놈이 나타났다 좀 그런데? 조개같아 조개살같아 길어 양쪽으로 길어 한색 도트 사면에 누굴까 그니까 이럴수가 일부러 나무 만든거 같은데 이거 있는데 어디? 통 그런거 있지 않나? 아냐 어디있어 오 오케이 아무튼 어때? 오 통살 오 통살 싸잖아 이거 3,500원의 세트로 이거 녹즙이야 아니면 토마토야? 기름이야? 물 나오는거 봐 기름 기름 담백하고 음 담백하고 고음 고음이 무서운게 맛있는데 약간 짭짤하고 근데 양이 탔다 하나 더 먹으면 되지 오 통살 요즘에 삼성카드로 하면 1 플러스 1 버거 같은데 이거는 카톡으로 풀친 카톡 풀친으로 무료 세트 나쁘지 않아요 요즘 롯데리아 치킨 먹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나도 다이어트 안먹을거에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음 택방 프로모션 할때 꼭 드세요 요거에 음 괜찮아 먹어봐요 이제 어 끝 뿅